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씨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했네요. 사류정치. 사류정치죠. 대책이 없는 정치가 된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말입니다. 다른 거 맨날 화장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면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오류, 육류 여러분 정치가 되는 거죠. 이 이름들 주호영 씨 한 이야기 중에서 좀 괜찮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만 왜 사류에 머물려야 됩니까 50년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으나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구군제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추시해 구시에게 칭송받은 정치 한번 해볼 수 없느냐 지금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다 나중에 이완용이처럼 기록될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런 죄입니다. 지금 뭐 잘해보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조상들에서 물려받은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나 근사 못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시대로 가는 거죠. 주호영 여러분들 원내대표와 이야기 잘했네 50년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들을 기록될까 이완용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10차층들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거의 뭐죠 선거 도덕질이 일상이 돼가 선거가 무너진 상태인데 뭐가 다른 것이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 신문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방송 보시기만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젊은 날 함께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기가 찬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식인 가운데 복권일 선생 정도가 여러분 입을 여는 겁니다. 다들 그 얻보를 어마어마하게 치를 겁니다. 잘 이야기했네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50년도 안 갈 겁니다. 50년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그때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 당시 정치인들은 어마어마한 선거 사기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선거 사기를 주도했고 그 사기 선거에 적극적으로 부역 공모한 자들은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었다. 그것을 막아야 될 대통령과 여당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묵인했고 은폐하는 데 일조를 담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될 언론인도 철저히 침묵했다. 그래서 나라가 골로 갔다. 주호영 씨도 연배가 저 연배니까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지금 50대 60대가 많으니까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그대로 될 겁니다. 50년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 등도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한 조상들로 기록이 될 거라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조상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뭐 알아서 다 하시고. 마지막 문장이 멋있네요.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 문장을 멋있게 썼네요. 한 번 살다 가지 않습니까 잠시 살다 가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가끔 이렇게 새벽 일찍 그러면서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한번 개수를 해보게 되면 지난 남들이 참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살지 않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 않는데 그렇게 악한 짓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당신들도 다 아버지 어머니일 거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한 집안의 가장이 돼서 자식들을 볼 건데 그 자식들을 보면 그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 건데 그 앞길을 다 막으니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자식들의 앞길을 막아서 안 된다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정도가 아니고 자식들은 뭡니까 노예의 길로 그냥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유한 정도가 아주 찰나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참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대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부패해도 어마어마하게 부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 죄가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치르게 될까 얼마만큼 치르게 될까 언제까지 치르게 될까 보안말에 그 무능했던 인간들 때문에 한반도의 북쪽 사람들은 지금까지 비용을 치르고 있잖아. 참 그래도 이야기는 잘했습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해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조작국을 만들어 놨으니 대한조작국이 됐는데 대한조작국이 아니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대한조작국이 왜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런 나라에 살게 됐는지 기가 찬 거죠 한 번 유일한 목표는 뭡니까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오래 해 먹으려고 오래 좀 해 먹으면 또 뭐하노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